안녕하세요. 금일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주 소식에서 소개할 발주 선종은 LNG 캐리어입니다. 수주에 성공한 조선소는 대우조선해양으로 계약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을 발주한 선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사나 마랑가스입니다. 계약한 선박의 척수는 2척이며 계약금액은 척당 2억 65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는 총 4867억 원 규모이며 계약금액의 환율은 1달러당 1178.4원으로 계산한 금액임을 공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6.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가를 보면 시장의 평균선가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후판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선가에 반영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4분기까지이며 계약의 시작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계약 종료일은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옵션 2척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선박의 주요 사양을 살펴보면 선박 사이즈는 17만 4천 큐빅미터이며 선박에 탑재되는 주 엔진은 고압 엔진인 만사의 MEGI 엔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인 MEGI를 최초로 탑재하여 지금까지 많은 수주를 이어 왔으며 마랑가스사가 MEGI 엔진을 선택한 것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LNG 선박의 메탄슬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압 엔진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약 선박에는 한층 고도화된 재액화 설비까지 탑재하고 있어 화물인 LNG로부터 기화되는 보이로프 가스를 다시 화물창으로 리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컨테이너선 20척, 우대형 원유 운반선 11척, LPG 운반선 9척, LNG 운반선 9척,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1척, 해양플랜트 2기, 암수함 1척 등 총 50세척 91억 9천만 달러, 불수주해 올해 목표 77억 달러의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조선소는 주요 고객 선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NG 선박을 발주한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 1994년 첫 인연을 맺은 이후 선박을 112척을 발주한 최대 고객인 것입니다. 이번 수주가 대우조선해양에 각별한 이유는 전 안젤리쿠시스 그룹 회장이 올해 별세한 이후 취임한 현재 회장인 마리아 안젤리쿠시스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는 첫 신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상반기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선박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